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장에서 정말 좋은 차, 가성비 좋은 차, 저렴하면서 괜찮은 차량들, 쓸만한 차량만 소개하고 있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총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세보레 트렉스 모델인데요. 트렉스와 더니우 트렉스 두 대 차량을 다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은 8대 정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굉장히 단단하고 연비도 좋아요. 그리고 경유와 휘발유 두 가지 차종이 있습니다. 이 차량 지금부터 멋진 차량들 소개를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또는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중고차 시세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이 영상은 빌러 전산망이라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어요. 지금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델 먼저 바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트렉스 모델은 50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매장이 지금 50대 정도가 있고요. 현재 시세를 보시면 가장 저렴한 매물은 대략 50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뭐 380만원대도 있어요. 하지만 사고차입니다. 500만원대부터 시작하고요. 600만원대, 700만원대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0, 900만원대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더니우 트렉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휘발유 그리고 디젤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대략 지금 저희 매장에 72대 정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은 790만원, 800만원대, 900만원대가 가장 저렴하고요. 1,000만원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00, 1,400, 1,500만원대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바로 트렉스 모델 먼저 천천히 하나, 지금부터 한 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 모델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이 차량, 가장 저렴한 차량, 699만원. 멋진 차량입니다. 1.6 디젤, LTE 레더 패키지라는 모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쁜 검정색 바디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도 70% 정도 적당히 남았어요. 앞타이어, 뒤타이어 괜찮습니다. 검정색이라서 아주 예쁘죠. 연비가 좋고, 그리고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딴딴합니다. 그래서 타기가 정말 편합니다. 뒤타이어 보세요. 정말 트레드 많이 남았죠? 타이어 정말 멋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트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현재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70%, 80% 이상 타이어 트레드가 아주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좋죠? 이 차량, 아까운 차량, 699만원. 그리고 1인 신조라는 점, 역시나 메리트가 있습니다. 성능 점검 볼게요. 지금 전혀 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누도 전혀 없어요. 아주아주 깨끗한, 바로 그런 차량. 이런 차량은 무조건 추천을 드려야죠. 이런 차량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경유 차량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두 번째 차량, 바로 이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차량은 어제 새로 가져온 차량입니다.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마음을 잡아 돌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차량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새로 가져온 차량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어제 가져온 차량 1.6 디젤 프리미어 등급.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하얀 색상이고, 그리고 지금 상품화 중에 있습니다. 메이패스를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라, 사진이 몇 장 없어요. 하지만 트레드도 많이 남았고, 색상도 정말 예쁩니다. 890만원, 디젤이에요. 18년식이라 연식 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정말 이 정도면 괜찮죠. 12만키로, 좋잖아요. 성능장관 볼게요. 완전 무사하고, 좋죠? 좋죠? 완벽합니다. 그리고 미세뇨 전혀 없어요. 이런 차량, 혼자서 또는 둘이서 타시면 정말 좋은 차량이죠. 매연은 1%. 와, 정말 끝내주네요. 매연 정말 없어요. 이런 차량 구매하십시오. 어디가서 사기당하지 마시고, 어디가서 돔탱이 당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오시면 1년 보증 받으시면서, 안전하고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시동도 들어가고요. 어때요? 좋죠? 이 차량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경유 모델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더니우 트랙스 모델이에요. 모델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값이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범퍼가 좀 다릅니다. 범퍼 디자인이 달라요. 이 차량, 1030만원. 그리고 코어 등급입니다. LT코어 1.6 디젤이에요. 그리고 19년식이고, 9만 3천 키로입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 예쁘죠? 이 차량 같이 추천드립니다. 멋지잖아요. 일단 시트도 깨끗해 보이고요. 현재 메이패스를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공장에 있습니다. 3일 전에 입고한 차량이에요. 버튼 시동 들어가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같이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 교환이 있어요. 단순 교환입니다. 사고 아닙니다. 그리고 미세니우 없습니다. 깨끗하죠? 이런 차. 좋아요. 이런 차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는 뭐 괜찮죠.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 그리고 매연은 3%예요.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도 더니우 트랙스 모델이에요. 이 차량 같이 추천드립니다. 세브레 더니우 트랙스 1.4 터보 LT 코어 등급입니다. 마이링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이 들어갑니다. 시트 아주 깨끗합니다. 19년식이고 1월이에요. 그리고 9만 키로 1260만원.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고요. 좋죠? 이 정도면 뭐.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차량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도 시트 정말 깨끗하죠? 아주 A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19년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완전 무사고. 그리고 미세니우. 어? 오일펜? 어허. 이 차량은 추천해서 뺄게요. 노유가 정말 심하네요. 아, 9만 키로밖에 안 탔는데 노유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 차량 사고도 없고 완벽한 차량인데 와, 누유가? 아, 이 정도면 안 되죠. 누유가 찍혔어요. 누유가 심하게 그것도. 미세니우도 아니고 누유가. 이런 차는 사면 안 됩니다. 경정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휘발유 차량입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추천해서 뺍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820만원입니다. 이 차량 같이 추천드립니다. 하얀색 바디예요. 그리고 1.4LTZ 등급 820만원. 가격 일단 메리트가 있죠. 정말 쌉니다. 16년식에 10만 키로입니다. 그리고 시트가 정말 멋진 브라운 시트. 그리고 사이드 부분은 블랙 시트예요. 어때요? 이 차량 전동 시트까지 들어갔고요. 일단 LTZ 등급이라서 옵션 면에서는 그래도 가장 뛰어납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같이 들어가고요. 공조 프로토 시스템.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타이어 트레더 80% 정도 남았고요. 트렁크의 공간 적당합니다. 이 차량 하이패스 누밀러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갑니다. 이 차량 일단 시트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사이드 스택까지 장착되어 있어요. 30만원 정도 추가했죠. 10만 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 사고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이런 차량은 무조건 사야죠. 이런 차량. 휘발유 차량입니다. 참고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더니우 트레엑스 등급. 가격이 팍 올라갑니다. 1470만원 1.4 터보 프리미어 등급입니다. 이 차량도 역시나 추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차량은 좋은 차량입니다. 볼까요? 한번 왜 좋은지? 1470만원 20년식이에요. 일단 연식부터가 마음에 듭니다. 주행거리가 아주 짧아요. 4만 키로대. 와 이런 차량 정말 아깝죠. 역시나 디자인이 LED가 상당히 예뻐요. 범퍼 디자인 확실히 달라져서 정말 예쁩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세요. 시트. 와 깔끔 정말 끝내주네요. 뒷좌석도 깔끔. 와. 그리고 트렁크 공간 보십시오.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를 했습니다. 깨끗한 공간 좋아요. 이렇게 전에 타셨던 분께서 정말 관리를 잘하고 차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그런 차량으로 보입니다. 버튼 시동 보이고요. 후방 카메라 같이 보입니다. 어때요? 좋죠? 하이패스 블랙박스 같이 보이고요. 1470만원. 프리미어 등급. 미세뉴 전혀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 바로 이런 차. 제가 기다렸던 그런 차량이죠. 와. 이런 차량 아깝네요. 바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량 가장 비쌉니다. 검정색이고요. 이 차량을 마지막으로 추천드릴게요. 1.4 터보 LT 코어예요. 코어 레드라인입니다. 아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어 레드라인. 레드라인의 특징은 바로 타이어 부분에 블랙휠이 들어가고 그렇게 레드라인 이렇게 점이 찍힌다는 점. 이 차만의 특징이죠. 멋있잖아요. 일단. 예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겨주는 그런 차량이죠. 멋지죠? 자 19년식이고 주행거리 너무 좋아요. 29,000km. 와. 이 정도면 뭐 그냥 안 보고 타셔도 되겠네요. 너무 주행거리가 짧아요. 성능 점검. 미세뉴 당연히 없겠죠. 29,000km인데 미세뉴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완전 무사고 차량. 와. 정말 끝내주네요. 매연 관리도 없어요. 당연히 휘발유 차량이죠.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매연도 없고. 와. 이 차량 정말 멋지네요. 검정색의 검정색 시트. 그리고 검정색 휠. 와. 이런 차량 조금. 어때요? 좋아 보이죠? 와.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좋아요. 시트의 상태 보세요. 와. 거의 뭐 흔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그런 사용감 없는 그런 색상. 와. 좋네요. 이런 차량.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멋진 차량 더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릴게요. 혹시라도 개척교회 중고차 구매 지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지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 부분에 저희가 해당 목사님 계좌번호도 남겨놨어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환경에서 혼자서 외롭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차량 많이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